키움증권 팟빵 애청자되고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받자 투데이 마감시황 함께 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코스피는 1690선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가 빠르네요. 앞서서 제가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1701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더 빠지면서 1690선이고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좀 낙평이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거래소와 코스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553선까지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3.4% SK하이네스 변동성은 더 큽니다. 5% 이상의 하락세고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오네스케어가 3월에 참 많이 오른 만큼 하락폭도 오늘 있습니다. 10% 이상의 약세 움직임이 집계가 있습니다. 현재 8만원권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봉봉 길이 자체도 좀 큽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이렇습니다. 왜 그런지 현재 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봐야죠. 서사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4월 첫 거래일이 특히 장 막판에 좀 이렇게 되네요. 일단 미국 선물시장이 빠지는 게 제일 많이 눈에 보였어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에 하락처바를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 요인은 뭐였냐면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 쪽에서 호자성대로가 좀 나왔고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이 미국 시간의 선물 쪽에서 지금 장 막판에 빠지는 요인이 이때 이미 나왔었어요. 트럼프가 이제 미국 쪽에서 10만에서 24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2주 동안 공포에 공포에 휩싸일 거다. 뭐 이런 식의 겁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시간의 선물이 한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의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던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나온 긍정적인 소식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의 최신 제지업 지수. 어제 어제 이제 중국의 제지업 지표가 잘 나오니까 시장 일부에서는 야 이거 그 사기 아니냐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항상 지표가 나오면. 근데 이제 차이신 제지업 지표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50.1 시장 예상을 크게 상의했죠. 근데 그 노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제지업 지표라든지 뭐 그 다음에 차이신 제지업 지표라든지 그 중국 통계국의 제지업 지표를 좀 살펴보면 중국 통계국 같은 경우 어제 발표된 그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 위주의 국영기업들 위주의 지표이고 특히나 이게 이거를 자료 수집하는 게 3월 초중반.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코로나가 가라앉았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이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본격화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심리는 상당히 좋았죠. 이렇게 돼버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분위기가.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어저께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시기 때 발표가 되거든요. 자료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코로나 이슈가 완화가 되니까 확장세로 돌아서네. 코로나 이슈만 해소가 되면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겠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지금 현재 상무위원회 쪽에서 나온 내용인데 아침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중소형 은행들 있죠. 중소형 은행들 위주로 해서 지준율이나. 아 그러니까 대형 은행사 말고요. 따로요. 따로도 가능한가요. 걔네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중소형 지준율이라는 게 지급준비율. 뭐 그거 하는 거니까. 너희들 소형사니까 지급준비율 좀 낮춰도 돼. 좀 더 낮춰도 좋게 이랬나 봅니다. 너희들 이제 뭐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해시켜줄게. 뭐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발표는 아니고 그게 논의가 되고 있다.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차가 지금 완전히 다 죽어버렸잖아요. 시기가.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돼서 구매와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그걸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집도 잘 나왔지.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그 부양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좋죠. 우리나라 주시자. 그래서 오늘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IT 관련주들 중에 LG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가전 쪽. 가전 쪽이 좀 올라가면서 우리 가상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불안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올라와서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주시장에 올라가줘야 되는데 미국의 시간의 선물은 안 올랐어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때쯤 돼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돼가지고는 왜 그러냐면 유럽 쪽 선물시장 같은 경우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지금 독일이 한 3% 빠지고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데가 이제 장시 시작할 때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고 또 이걸 보고 선물시장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서 해외 쪽에서는 아 드디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나의 빌미를 찾은 거죠. 그리고 10만 명, 24만 명 사망이라는 거는 이거는 전쟁이거든요. 미국 내에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트럼프는 신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지율 하락하던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이건 나 이게 전쟁 중이다.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전쟁 중에는 수장을 안 바꾸는 그런 대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언급을 하고 1인당 1200달러씩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지지율이 확 올라가면서 조 바이든하고 확 벌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겁을 주는 거죠. 지금 이게 10만 명에서 24만 명이라는 거는 통계 수치가 그렇게 나오려면 거의 몇만 명이 걸려야 되냐면 100만 명 이상 뭐 몇백만 명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을 이렇게 같이 보면은 그러니까 2%만 잡아도 얼마예요 이게. 20만 명.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보면 미국의 지금 진단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4월 초반까지는 검진 숫자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진자 수는 급증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는 가파르게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대놓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투약의 경우 뭐 24만 명인데 이 정도면 미국 내에서는 쇼크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공포감을 줬고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시간의 선물을 보면 S&P500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가 3%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셀리천 지수 있죠. 소형주들. 그 러셀리천 지수는 기본적으로 뭐 의류나 소매 유통 작은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소형주. 이런 지수가 지금 현재 하한가. 이래버리니까 시장 자체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의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장 초반부터 그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조정을 받았다라면 뭐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좀 조정을 봐야 되는 시기. 그다음에 최근에 1430대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게 얼마냐 300포인트나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물 처리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든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로 생각해야 될 이슈들이 더 많아요. 너무 나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호재로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뭐냐면 어제 트럼프가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오케이 한 사항이에요. 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민주당이 오케이 한 사항이고 오히려 공화당이 지금 주춤하는데 트럼프가 하자고 막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철강이라든지 기계 업종들이 급등을 했죠. 오늘 우리나라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심리도 하나 둘씩 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 주거 오늘 특히 있었고 5G 관련 주가 오늘 올랐던 이유도 혹시 그쪽에서의 힘을 받지 않을까 이 인프라 투자가 원래 트럼프가 1조 5천억이었는데 5천억이 더 플러스 됐어요. 5천억 달러가 근데 이제 그게 광대역 통신 설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설비 투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인프라 투자라고 해서 뭐 교량 시멘트 건설 이런 것들만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때 논의가 되고 있었던 아직 구체화된 내용들은 지난 2018년도에 발표된 내용 플러스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일단 논의가 더 되는 걸로 근데 이제 그 안에는 광대역 통신이라든지 지금 현재 중국한테 5G 산업의 그 순위를 뺏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우리나라 주의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주면 이제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보여줬잖아요. 코로나 이슈가 완화가 되면 곧바로 심리가 기업들의 심리가 확 돌아서는 그 말은 보통 이제 이게 L자형 불황이 시작되고 나서 아주 초장기 불황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들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제조업 PM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야 완화만 되면 금방 또 개선이 되네. 바로 계속 되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병상과 관련된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뒤져서 보니까 4월 10일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 그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4월 15일 날 우리 국회의원 선거 달 이제 그날이 고점으로 피크로 이루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워낙에 유동성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좀 더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주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럼프가 2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이렇게 얘기를 저는 이게 또 뒤에 들어왔어요. 일정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정한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그동안에 좀 조사 결과를 보면은 4월 중순이 피크가 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미국 쪽의 사정은 좀 이렇게 피크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나고 있네요. 그 점에 시장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계속 보시고 계시죠. 일단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1680선입니다. 코스피가요. 상당히 좀 장 막판에 매물이 나오는 게 심하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551선 3% 정도의 하락세가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별 흐름 보여드릴게요. 일단 3,4년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제일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셀트리온 관련 계열사 종목들 오늘 셀트리온 13%의 급락이 나오는 게 좀 하락폭이 좀 큰 게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스닥 쪽의 바이오주들의 조정도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동시효과 함께 보시고요. 1 2 3 4 jumping